여기 아파트 정원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어머 사람 지나간다 지나갔습니다 네 지금 오전 9시인데 사람들이 몰려나오기 전에 어서 찍어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은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 이야기예요 이분은 블로그에 메모장에 아이고 내려가 있을래 꼬미? 어 미안 오! 거기에 있어 앉아 옳지 아이고 이뻐 앉아 꼬미 그냥 앉아있겠대요 메모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에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아이를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됐습니다 사연을 한번 들어볼게요 초등학교 3학년 여아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기 때부터 말이 빠르고 언어 감각이 좋은 편이었어요 우연히 엄마 표현을 알게 되고 제가 그림책 공부를 했던 터라 영어 그림책을 자연스럽게 노출했고 아이도 언어와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잘 받아들였습니다 출발이 좋죠 에리칼의 브라운베어를 한 달 넘게 들을 정도로 좋아했고 4살 때에는 맥스앤루비를 보여줬는데 며칠 뒤에 장난감을 갖고 놀면서 영어 대사를 따라하길래 잘못 들었나 했는데 며칠 뒤에 일상생활 중에 영어로 혼자 대화하면서 놀더라고요 그리 어렵지 않게 영어에 노출되고 지금은 일상이 되어 지금도 영어 방송 즐겨보고 있고 영어를 자유롭게 말하면서 놀아요 이 친구가 영어로 말하면서 노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봤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고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 노는데 영어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노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거의 뭐 미국에서 그냥 나고 자란 아이처럼 그렇게 영어가 자연스러웠고 엄마가 말한 대로 브라운베어를 한 달 넘게 반복해서 들을 정도로 좋아했다라는 걸로 보아 그때가 4살이었던 것 같아요 서너 살 굉장히 음악적인 감각이 있고 언어적인 감각이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귀가 굉장히 예민하고 뭐 이런 아이들은 많이 있는데 요맘때 아이들이 보이는 특징이죠 청각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그런데 맥스앤 루비를 보면서 거기 나와 있는 대사를 계속 따라하면서 역할극을 했다라는 것으로 보아 말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진짜 언어 감각이 있는 친구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야기 계속 들어볼게요 워낙 자유로운 성향의 아이라 읽기 시키기가 힘들어요 쉬운 읽기인데도 시키면 심하게 거부해요 언아 캔 리드라고 리더스북 있거든요 3레벨 정도를 읽을 줄은 아는데 혼자서 스스로 읽는 건 힘들어하고 CD로 들으면서 집중 듣기 해요 한글책은 좋아하고 많이 읽는데 영어책은 스스로 보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귀와 입이 발달한 아이들의 특징은 문자를 읽고 읽기가 유창해지기까지 조금 힘이 든다라는 건데 워낙에 듣는 걸 많이 들어놓은 아이들 그리고 귀가 열려있는 아이들은 언제 문자를 갖다 드리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귀가 막혀있는 경우가 문제지 어린이 CNN 뉴스도 보고 제게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주기도 해요 일주일에 한번 영자신문을 보는데 단어를 써본 적이 없으니 Apple 같은 쉬운 단어도 잘 못 써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달림 2호한테 하셨다는 그 글쓰기를 구글에서 검색해서 다운받아서 해보라고 했더니 좋다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글씨를 잘 못 쓰니 구글 번역기에 영어로 말해서 그게 글로 바뀌면 그 글을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자꾸 오류가 나고 힘드네요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라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제가 이 아이 케이스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확실히 귀가 발달한 아이들이 읽기를 힘들어하거든요 지금 이 친구가 듣고 말하는 실력에 비해서 읽는 실력이 조금 약하다라는 걸 엄마도 감지하고 있고 On I Can Read 3레벨 정도를 읽을 수는 있는데 혼자서 유창하게 묵독을 하거나 이렇게 읽는 게 힘들기 때문에 오디오의 힘을 빌어서 집중 듣기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차고 넘치게 아직 읽기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피아노로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악보를 읽는 능력을 독보력이라고 하는데 악보를 보자마자 유창하게 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려면 굉장히 많은 악보를 읽고 연습을 해본 그 경험치가 쌓여야 되거든요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영어 읽기는 우리에게 외국어인 언어잖아요 그 읽기가 유창하게 되려면 늘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읽기가 채워져야 돼요 읽기량이 글쎄 제가 이분한테는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지금 글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웃풋 내 안에 들어있는 인풋이나 인테이크를 꺼내서 아웃풋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지금 인풋을 할 단계다 특히 읽기는 인풋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집중 듣기를 오히려 집중해서 하셔야 될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읽는 영자신문 영자신문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우선 독서 레벨 영어 원서 독서 레벨을 올리는 게 좀 급선문인 것 같아요 한국어 책을 워낙에 좋아하니까 저는 분명 영어책의 산을 생각보다 수월하게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가 읽기를 조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두꺼운 챕터북 같은 거 권하지 마시고 아주 아주 쉬운 거 방금 언아이 캔 리드 3레벨 정도 그러니까 이게 옥스포드 리딩 ORT로 하면 한 90, 10일 그 정도 레벨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글밥의 책을 읽기 만만한 아이가 부담스러워서 겁이 질리지 않을 만한 그런 책들을 양껏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명확히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지금 리스닝이랑 리딩 중에 리스닝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영어 소리 노출이 많이 된 편이에요 게다가 스피킹을 좋아하기 때문에 스피킹에 대한 부담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의 경우는 라이팅에 목 쓴 것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영어로 영상을 올리는 그 친구와 같은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영어로 말하는 걸 그냥 장난감 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역할극하는 그런 식의 말 말고 방금 엄마가 얘기하셨듯이 CNN 뉴스 보고 그 내용을 유약해서 알려준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거 김 기자 오늘은 어떤 뉴스를 저희에게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애가 영어로 막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면 방금 읽었던 그림책에 대해서 영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멍석을 깔아주면 이런 아이들은 아마 자기 생각을 처음에는 뭐 조리있고 논리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자꾸자꾸 찍다보면은 요령이 생겨서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힘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라이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런 3분 스피치 뭐 1분 스피치 이런 식으로 영어 영상을 찍어서 자기만의 기록으로 남기는 게 훨씬 더 이 아이한테는 부담이 덜하고 차곡차곡 쌓일 수 있고 실력도 쌓이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스피킹을 한 아이들은 반드시 그걸 라이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만약에 영어를 좀 하신다면 아이가 내뱉는 그 스피킹을 엄마가 영어로 한번 받아 적어 보세요 그래서 아이는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고 엄마는 그 영상을 대피라는 거죠 받아 적은 그 노트를 마련해서 그 노트가 10페이지 30페이지 이렇게 쌓여간다면 이 친구도 어 이거 되게 뿌듯하네 이번에 내가 직접 써보고 싶네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해도 돼요 그리고 이 친구가 한 라이팅을 보니까 역시 제 예상대로 스피킹이 되는 애들은 그 말을 그냥 글로 바꾸면 되니까 라이팅이 가능합니다 이 아이의 경우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엄마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점프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서 저한테 물어보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읽기를 양껏 채워서 원서 독서력을 끌어올려 주시는 게 급선무고 두 번째 글쓰기는 잠깐 놓으셔도 될 것 같다 오히려 스피킹한 그 영상을 차곡차곡 쌓거나 그 영상에서 말했던 걸 아이한테 이렇게 구글 번역기다 대고 말하고 옮겨 적으러 하지 마시고 엄마가 받아 적으셔도 되고 이 과정은 아예 스킵하셔도 돼요 그냥 영상만 계속 채우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리고 라이팅을 굳이 내가 아이가 글쓰는 훈련을 하고 싶다 글쓰는 훈련을 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한국어로 한번 해보세요 오국어로 글쓰는 거 음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죠 사람들이 이제 슬슬 오네요 오국어로 글쓰는 훈련을 하고 싶다 오국어로 글쓰는 훈련을 하고 싶다 오국어로 글쓰는 훈련을 하고 싶다 Oracle 마치고 그러면 첫op 달을 좀 새로 预야 글쓰는 훈련을 하고 싶다 yrㅋㅋ 나이 교석한 resume 근데 정 SBS 그거 나에게 뭐 좀 ird 혼자 painter 그리고 그리고 내가 열정 짜 крут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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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